네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곳 아름다운 이곳을 소개합니다. 이곳이 어딜까요? 카톡으로 온 걸 카메라에 담아서 조금은 흐리하게 보입니다. 오 물이 빠져서 점점점 아름다운 산도 보이고 저수지도 보이게 되네요. 와 지금 막 일곱 여덟 명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. 어딜까요? 아름다운 저수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하면서 아마 여기 아침 조항이 또 바글바글 들어왔어요 벌써 네 군이 인근에 있는 저수지 물이 빠져서 자리가 너무 많아 주차 요건도 바로 좋아요. 네 바로 이곳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한방태기 고기도 나왔네요.